안녕하세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11월 22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그리고 예방접종의 효과 그리고 코로나19의 국외 발생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응 역량 관련해서는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지난 11월 3주에는 주간 평균 62.6%이며 수도권은 77%로 병상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방역망 내에서의 확진자 관리 비율도 35%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감염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신규 위중증 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고 또 감염재생산지수와 검사 양성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5%로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방역의료분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험도 평가를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감염재생산지수 등 방역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병상 여력은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신속한 추가 접종 그리고 방역 패스에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요양병원의 방역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병상 활용 방안 등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수본 방대본의 위험도 평가와 또 방역의료분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주간 신규 및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1월 3주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하루 평균 2,733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25.9%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여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2,174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주 대비 27%가 증가해서 역대 가장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는 전국이 1.10, 비수도권이 1.09, 수도권이 1.11로 높았으며 연령군별 확진자 발생률을 보면 60대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10월 4주보다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전체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35.7%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진행 중이거나 접종 대상이 되지 않은 학년기의 연령군의 발생률을 보면 16에서 17세 고1과 고2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률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12에서 15세 연령군에서는 아직까지는 발생률이 가장 높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병상 가동률의 급증 그리고 60대 고령 위중층 환자의 증가세 그리고 18세 이하의 학년층 확진자의 증가를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병상 여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첫 평가 이후에 2주 만에 수도권의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회전률을 높이고 또 추가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월 17일 522명으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이후에 400명대 후반대, 500명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을 11월 중으로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접종 완료 전까지는 접종 면회 중단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수도권은 주 2회로 확대하고 또 자가검사 키트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검사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미접종자께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 시설을 방문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8세 이하 학령층에서도 주간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보육, 교육시설을 통한 감염 경로가 많고 또 가족 간, 지인 간, 친구 간의 접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유초, 중등 분야의 전면 등교 확대가 실시되고 또 대학별 고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동과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육부와 함께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접종군과 완전접종군을 연령을 표준화하여 주차별로 감염, 또 위중증, 사망의 발생률을 분석하고 백신 예방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월 2주 기준으로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완전접종군에 비해 2.3배 높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중증과 사망 발생 위험도 미접종군이 완전접종군에 비해 각각 위중증은 11배, 사망은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과 사망으로 얼마가 진행되느냐 하는 위험도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완전접종 확진자는 미접종 확진자에 비해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5분의 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Moving on Tip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